코롱시시 1번홀 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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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코롱시시 2번홀입니다 안녕 오늘 잘 맞으셨습니까? 뻐꾸기 골프를 보시더니 많이 넣으셨습니다 여기는 길지 않아서 남자는 드라이브는 못치고 좀 지나면 드라이브를 칠수가 있어 기업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습 아니겠지? 고롱시시 3번홀입니다 몸에 힘풀고 고롱시시 4번홀입니다 저거 쳐봐 여긴 드라이브 한번 쳐봐라 아 왜냐하면 여기는 절로 안 날아가기 때문에 그림이 예술이 돼 공을 끝까지 봐야 돼 반스윙은 공을 끝까지 봐야 돼 반스윙은 굿샷 뭐라고? 뭐라고? 공? 어 앞에 있어 여기 요렇게 어디갔어? 공 어디갔어? 공 어디갔어? 멋지다 멋지지? 아까 치시는거 봤으면 되겠던데요 넘어간다니까 정확하게 맞기만 하면 넘어간다니까 일본에서 했잖아 공 보시고 공만 보고 풍경은 완전히 그름이 죽인다 이제 해도 되겠다 어차피 두번 칠거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되지 그쪽으로 가면 안되지 이거 어떡해 치고 빠지고 고롱시시 6번홀입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져있는 홀인데 소나무 뒤쪽에 핀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어제 반사슬 배웠는데 잘 맞았는데 고래가 똑바로 가면 끝나는거지 힘만 들어가면 돼 그러면 풀어지 비켜라 상관없이 저 나무 넘기뿌면 되잖아 나이스 굿샷 넘어갔다 넘어간다니까 vom vom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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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못찾겄다 코롱CC 6번 홀에서 7번 홀 때는 경사가 있어서 힘듭니다 7번입니다 여기를 올라와야 됩니다 코롱CC 7번 홀입니다 여유롭게 치죠 뒷부분은 우리가 늦게 치니까 조금씩 밀려가면서 치면 되는데 뒤는 조인트 댄터인데 야 나 파도 했어 그럼 뭐 해? 공 하나밖에 안 빠졌어 잘했네 아닌데 나 여기 공이 6개 있었는데 7번 8번이 예술이다 11번 샌드웨지 해가지고 오 굿샷 우와 떴어 오늘 제일 잘 받은 공이다 사랑하고 있었어 오빠가 자꾸 뒤에서 입을 대니까 내가 훔치는 거야 야 이번엔 제대로 갔어 굿샷 나이스 아직 안 떨어졌다 온 되겠다 내가 부처님 가운데 도망이 저기 지금까지 약간의 껍도 없었어 아 아까 그거 웃겼는데 아우 왼쪽 아우 굿샷 아우 굿샷 굿샷 나이스 잘 떨어졌어 코롱시시 구부놀이입니다 코롱시시 구부놀이입니다 그게 남대로 된 프로지 그게 남대로 된 프로지 아 오이는 비가 올 것 같은데 아빨을 단는데 네 근데 구석 한번 생각 좀 해 보자 예약을 해놓긴 했는데 굿샷 나이스 굿샷 나이스 어디가는지 모르겠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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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